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바다에 사람이 빠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쯤 한 사람이 지금 여기서 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가 가야 돼요 자 여기 계시죠? 공백님! 제가 이 사람을 데리고서 해변까지 갈게요 아이!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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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백님 도망가지 마세요! 괜찮으십니까? 어? 사람이 말하면 들어야지? 아잇! 2명 장비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거를 집어던지면은 얘를 갖고서야지 나올거에요 그리고 위쪽에는 서핑보드 아! 빨간불 뭐야! 지금 빨간불이라서 여기를 쓰신 것 같은데? 어? 그리고 옆에 바이크! 저한테 바이크를 줬어요 오마이깐 잠시만요 이거는 따봉을 날려줘야 돼 나이스샷! 감사합니다! 나이스샷! 감사합니다! 이 바이크 제가 잘 타도록 할게요 어? 잠시만요! 누군가 여기 앞에서 옷을 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입구를 잠시 막아놓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오프레스 LK2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타의 사람들 너무 친절한데? 아니 혼돈의 그 타 어디갔죠? 어? 택과 버그가 판치는 그 타 어디갔냐고 아잇! 왔다! 나이스샷! 어? 아잇! 잠시 내가 안 얼굴인데? 내가 안 얼굴한테 내가 죽었잖아! 이런 젠장! 여깄죠? 가만히 있어봐! 아잇! 야잇! 시민! 아잇! 야잇! 이쪽으로 무난하게 스타트 브레이크 미리 밟아야 돼! 미리! 미리 밟고 앞에 있는 사람 박치기! 죄송합니다! 일부러 방귀 아니에요! 어? 나는 지금 레이싱 공식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데 어디서 3등이지? 아아앜! 아아아앜! 아아아앜! 안돼! 아 안돼! 야이 나쁜 TV 같으니라고! 야이 나쁜 TV야! 돈 될만한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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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앜! 안돼! 얍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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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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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이것만 다 챙기고 제가 실수로 풀악세를 밟는다! 그렇다면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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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속도가 너무 빨라! 에앜! 이렇게 바로 사고가 나버려요! 조심해야됩니다!